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1. 한국 2. 미얀마 다시 들으십시오. 미얀마 3. 동티모르 다시 들으십시오.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5번 1. 회사원 2. 소방관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다시 들으십시오.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3. 요리사 4. 기술자 4. 기술자 5. 기술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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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